굿모닝 디슨 굿모닝 디슨 굿모닝 치킨 햄 치킨 햄? 네 노 프라블럼? 네 그냥 2개 오케이 지금 우리 60개 치킨 아 60개 치킨? 아 치킨? 네 60개 치킨 여기 치킨 햄 제가 퇴침 스트레스 아 오케오케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니 자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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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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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용품은 다 여기다 쓰네요 어차피 녹슬에서 지금 못쓰긴 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어? 대포에 대해 에브리 예시 이제 6,000원 6,000원 6,000원? 네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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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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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빌라가 안 아는 건가 음 아 그러면 어떻게 크죠? 생각 빌라의 빌라가 어디에 있어? 4 10 10 네 네 이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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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은 비즈니스 제가 계획은 트리하우스 플로워 그곳을 만나봐야 돼 어디 보야돼? 제가 스트레스를 항상 항상 여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자리 저희 작품이 저렴이 좀 작은 아 네 더 길고 그리고 지금 지금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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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응 넷탈 원약 으응 망해 으응 으응 약간 이루살 긴 흠 흠 또 다른 곳을 도와줬어요 어디야 거기? 시식? 네 시식? 밤부 베리스트리 네 네 저희는 왜 밤부 베리스트리가 물어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왜 밤부 베리스트리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집에서 치킨을 만들었어요 아 아 한스 물어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호만나 플로어 근데 까론 흰드뽀야 돼? 좀 해봐 아니 빵이 빵이 근데 맛나는 mark 알아요 저녁 잃 가 PAC 아 곧 곧 곧 곧 곧 곧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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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만약 제가 끝난 저는 제가 전부 그래서 달리들 왜요? 베드로 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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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발리 빨브 먼저? 네, 네,한lift 먼저 만약에 있던 한스트는 베드로, 베드로이야 그래서 베드로 사자 베드로 만들지 아 Sergeant, 베드로 베드로 사자 베드로 사자 베드로 사자 너는 어떻게... 첫번째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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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리고 할로블락 할로블락 파일 할로블락 다 피니쉬 dig 할로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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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커버 그리고 그리고 PVC PVC 하이브라인 그리고 그리고 스테이 PVC 그래서 피니쉬 물 물 그리고 물 거기 오케이 그러면 밤부 수녹 베드로 네 피그를 피그 아 오늘 빨리드 네 그때 물어봅 고체로 그리고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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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봅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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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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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장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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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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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짜장라면은 처음 보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까탈리아도 왔고 예전에 까탈리아가 맛있게 먹었던 짜파게티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이번에 갓본손님이 보내주신 이 짜장라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안쪽 한번 뽑아볼까 이거는 짜파게티랑 다르게 액상수프가 들어와 있네 네 네 네 네 설라 유캔 게스트 테이스트 스파이 에이 네 얘기해줬어 스윗 달콤할거라고 얘기해줬어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그래도 그때 그 시티에 갔을때 지순이가 먹었던거 그 영상 봤냐고 아 아 봤을때 잘 기억난데 그거랑 맛은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할거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구요 1,2분 정도 됐으니까 다 쫄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이건 후천소스 이런거 없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까 젤라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검정색깔 수프를 여기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빨간색이 되네 아 아 아 귀여웠어 장옥도 멸치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줘? 그냥? 그냥 크게 한 집어서 주면 되더라구요 이렇게? 응 조금 더 줘야 되겠다 땡큐 땡큐 먹어봐 땡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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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만히 디프런트 테이스트 뭐야 쌩 쌩 쌩 쌩 아 쌩 여구야 맛 똑같아 그때 먹은 짜장면이라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이게 또 남자들한테 좋아하는 맛인데 네 음 맛있냐 까탈리아 좋아했잖아 조안이 안 좋아했지 않았나 이거 닐리가 나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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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짓성 됐어요? 음 그니까 전에 짜장 짜장 짜장때보다 짓성 하나 더 브랜드 음 어느 당국 먹어 뭐 뭐 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먹어 장어 으 으악 하하하 면치기 면치기 젠장 엉 우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더 이상해 날라이 날라이, 납니까? 응 면치기 1인자 되겠지? 언니 먹어, 아빠도 다 먹었네 아, 지순이 다음에 두 개 끓여줘야 되겠다 아, 지금 까탈리한테 좀 양이 많았어요 지순이가 지금 벨라꺼 먹고 아쿠, 수녹, 몰 예스 지순이 아, 까탈리아 너무 귀여워서 죽겠네 날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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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온대, 오빠 일부러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 아 일부러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고르라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 지순이가 또 병아리 고르는 데는 일가전이 있어요 응 응 몇 마리 골랐어요, 오빠? 모르겠어요, 근데 앞세가 다 막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구나 응 응 응 응 응 병아리 파지는 분 어떻게 찾았어요? 아 아, 젤라가 아, 젤라가 페이스북에 포스트 되어 있는 걸 보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 여긴 진짜 다 페이스북인가 봐요 우리가 시장에서 한 마리당 60페소씩 주고 샀잖아요 네 근데 비싼 거였어, 거의 두 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이게 35페소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비싸다, 생각할수록 그 할머니가 원래 되게 비싸게 파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판매 루트 우리가 살 수 있는 루트가 없었으니까 샀죠 지금은 이제 웬만한 그리고 그때는 대량으로 살 줄 몰랐으니까 네 잘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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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크로 50kg 50kg 어 근데 한두달 뒤 얘네들도 가는거야? 응 마음이 아프다 근데 금방 자라네요 네 꽃은 빗질을 해줄까? 오순아 빗질 해줄까? 빗질 해줄? 빗질 하고 싶어? 만져달라는거 보면 간질간질하나 본데 샘 뭐하냐? 샘 뭐 뺄게 됐어? 샘 뭐하냐? 샘 뭐하냐? 샘 왜 안거야? 아멘